안녕하세요. 튜토리얼 랩 방문을 환영합니다. 퀵 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퀵 셀렉션 툴이 나타납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에서 개체를 빠르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개체를 클릭 드래그하여 페인팅하면 자동으로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찾아서 이미지의 가장자리까지 선택 영역을 확장하여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손가락을 페인팅하기에는 브러시가 크죠? 브러시 사이즈 조절 단축키는 대괄호키입니다. 또는 Alt 마우스 후 클릭 좌우 드래그하여도 됩니다. 상단 옵션에서도 브러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브러시가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면 브러시 각도를 조절하여 좀 더 정밀하게 페인팅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칠해보죠. 적당히 칠해도 자동으로 손가락 가장자리까지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죠. 이 부분은 선택 영역에서 제외해야겠네요. 선택 영역에서 빼기를 눌러서 작업해도 되고 선택 영역의 추가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영역 빼기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선택 영역 추가 상태가 됩니다. 브러시의 크기를 줄이고 이 부분을 선택 영역에서 빼보죠. 클릭을 놓으면 가장자리가 자동으로 정리되기에 선택 영역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영역을 확인해보죠. 깔끔하게 따졌네요. 꽃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보죠. 새로운 선택 영역을 만들고자 할 때는 New Selection을 클릭합니다. 선택이 안되는데요. Layer 1이 선택되어 있네요. Flower Layer로 선택하고 작업합니다. New Selection 상태에서 페인팅하고 클릭을 놓으면 브러시가 자동으로 선택 영역 추가 상태로 변환됩니다. 꽃 줄기도 마저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보죠. 깔끔하게 따졌네요. 복사한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변경해 놓겠습니다. Sample All Layer가 체크해제 상태일 때는 현재 Layer에서만 이미지가 샘플링 됩니다. 아래손 이미지에 칠을 하면 현재 Layer에는 그 영역이 비어있으므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Layer에 있는 이미지 즉 위쪽 손에서만 선택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Sample All Layer를 체크하면 위아래에 있는 보이는 모든 레이어의 이미지가 샘플링 됩니다. 확인해 보죠. 모든 이미지가 인식되고 샘플링 되죠. 선택 영역을 만들 때 개체를 페인팅하여 선택 영역을 만들어도 되고 현재 이미지처럼 배경이 단색이거나 단순하여 선택이 더 쉬울 경우에는 배경을 선택 영역으로 만든 후에 선택 영역을 반전하여 개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죠. 인한스 엣지는 개체의 가장자리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체크하면 개체의 가장자리에 가장자리 다듬기 기능이 일부 적용됩니다. 먼저 체크 해제 상태에서 개체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보죠. 모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인한스 엣지를 체크하고 개체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보죠. 모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두 레이어를 비교해보죠. 위쪽 레이어는 체크 해제 상태이고 아래 레이어는 체크한 상태인데요. 아래 레이어 눈을 깜박여서 차이를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지만 개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선택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한스 엣지를 체크했을 때 더 정교하게 가장자리가 선택되어졌죠. 셀렉트 서브젝트는 이미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피사체를 자동으로 찾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줍니다. 클릭해보죠. 이미지에서 모델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선택 영역에 추가적인 보정을 하거나 정밀하게 다듬고자 한다면 셀렉트 앤 마스크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앤 마스크 창이 열렸는데요. 이것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포토샵 TL18-4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사용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포토샵 TL18-4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퀵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